1, 2, 3, 2, 3 1, 2, 3 2, 3 여보 신장님 여기 어디야? 병원이야 당신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 여기 있을 시간 없어 마포사무실로 가야 돼 여보 가서 도충해전 공격맞고 도둑을 내 손에 잘 끝났어 여보 주식싸움 우리가 졌어 돈 무슨 돈? 은행에서 꺼내온 내 돈 당신 그 돈 찾아왔어? 차에 돈 있다는 얘기 없었는데 내 돈 가져와 내 돈 여보 이러지마 제자이한테 내 돈 그 돈이었던 돈인데 내 돈 내 여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서워 놔라 놓으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돈 죄송해요 놔 그럼 그 돈을 누가 가져가요? 오충동 팀장일 거예요 오 팀장이요? 차명 계절을 바꿔치기하고 사라졌어요 은행 금고에 돈이 있다는 것도 변 실장님 외에 오 팀장만 알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요? 없어진 돈이 총 500억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? 대체 널 왜 감금한거야? 아무도 없어! 대체 널 왜 감금한거야? 너는 누구야? 아무도 없어! %, 소심을 안 돼요 한 명이 없어 온갖 내가 하나 한 명은 아니 내가 함